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로 however, however, howe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w 뒤에 있는 e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however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다. However, 그러나, 하지만, I must, 나는 해야 한다. 이때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조동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must 뒤에는 꼭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must go out 하면 외출해야 한다. 즉, 전체적 의미는 it's raining, however I must go out. 비가 오고 있지만 나는 외출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newspaper, newspaper, newspap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앞부분에 있는 e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newspaper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신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reading, 그는 읽고 있다. A morning newspaper 이때 morning newspaper 하면 조간 신문, 아침 신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e is reading a morning newspaper. 그는 조간 신문을 읽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own, own, ow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소유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는 owns, 소유한다. Two cars, 두 대의 차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She owns two cars, 그녀는 자동차를 두 대 소유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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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빵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te, 이때 ate 하면 eat, 먹다 라는 동사의 과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먹었다, some, 약간의, bread, 빵을, with coffee, 커피와 함께.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ate some bread, with coffee. 나는 커피와 빵을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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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손님, 또는 하객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wedding hall, 결혼식장, 이때 wedding hall 하면 결혼식장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결혼식장이 is full of, 이때 is full of 하면 뭐뭐로 가득하다 또는 뭐뭐로 가득 차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럼 guest, guest, 손님들로 또는 하객들로 가득 차 있다. 전체적 의미는 The wedding hall is full of guests. 결혼식장이 하객들로 가득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riendly, friendly, friendl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발음에서 알파벳 D는 무금은 아니지만 이번 단어에서 발음이 거의 약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friendly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친절한 또는 다정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lways, 항상, friendly, 친절하다, 다정하다, to people, 사람들에게 즉, 전체적 의미는 He is always friendly to people, 그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worried, worried, worrie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걱정되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m worried about the test, 나는 시험이 걱정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lose, lose, lo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알파벳 오, 오 두 개가 동시에 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lo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헐거운 또는 느슨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handle, 이때 handle 하면 손잡이, off the door, 그래서 The handle of the door 하면 문 손잡이가 Is loose, 헐거워졌다, 느슨하다. 즉, 전체적 의미는 The handle of the door is loose, 문 손잡이가 헐거워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뒷부분에 있는 알파벳 A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transportation 이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교통수단 또는 운송수단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often, 자주, use, 사용한다, 이용한다. public transportation 이때 public transportation 이때 public transportation 하면 대중교통수단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즉, 지하철, 버스 이러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I often use public transportation, 나는 대중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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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in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관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나의 knee joint 이때 knee joint 하면 무릎 관절들이 sometimes, 가끔 이때 sometimes 하면 가끔, 때때로 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위치는 일반 동사 앞에 그리고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hurt 하면 아프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my knee joint sometimes hurt 나는 무릎 관절이 가끔 아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그러나, 하지만 하지만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how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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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신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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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소유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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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빵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bread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손님 하객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gu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친절한 다정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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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걱정되는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wo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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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헐거운 느슨한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loo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교통수단 운송수단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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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관절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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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비가 오고 있지만 나는 외출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raining however I must go out It's raining however I must go out It's raining however I must go out 다음 문장은요. 그는 조간신문을 읽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reading a morning newspaper He is reading a morning newspaper He is reading a morning newspaper 이번 문장은요. 그녀는 자동차를 두 대 소유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은요. 나는 커피와 빵을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te I ate some bread with coffee I ate some bread with coffee I ate some bread with coffee 이번 문장은요. 결혼식장이 하객들로 가득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wedding hall is full of guests 다음 문장은요. 그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lways friendly to people He is always friendly to people He is always friendly to people 이번 문장은요. 나는 시험이 걱정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m worried about the test I am worried about the test I am worried about the test 다음 문장은요. 문 손잡이가 헐거워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handle of the door is loose The handle of the door is loose The handle of the door is loose 이번 문장은요. 나는 대중교통 수단을 자주 이용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often use public transportation I often use public transportation I often use public transportation 다음 문장은요. 나는 무릎 관절이 가끔 아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knee joints sometimes hurt My knee joints sometimes hurt My knee joints sometimes hurt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